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진주시와 사천시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풀풀인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. 또한 주민들의 행정자치 참여를 박탈하는 독성적이고 비밀적 행태입니다. 특히 우주항공청 신설 설립 및 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눈앞에 두고 행정도시 건설정부 지자체 지원 입법이 재정 발의로 지역주민들의 합이 가장 요구되는 이 시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진주시장으로서 또 행정수장으로서 행위에 망측한 망언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. 이를 개탈하면서 강력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.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. 진주시장의 행정통합 발언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? 지난 대선 때 항공우주산업 개청을 위한 항공산업 컨트롤 타워 우주항공청 설립이 대선 시간 거리조차 하지 못한 무제한자들이 지금 와서 우주성을 양시 투합으로 진주시까지 갔던 얄팍한 수작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렇군요.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을 한 차례 겪었던 사천시민 입장으로서는 사실 통합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지난 1996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. 그때 인구가 약 6만여 명이었는데 30년 지난 지금은 인구가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. 이런 현실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 7시 이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. 한산하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사항을 사천시민들이 절실히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진주시장의 주장을 사천시민들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 네,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통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행정통합이 아니라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진주시장 인구 소멸에 대한 감소 인구 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통합해서 찾을 게 아니고 제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제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회는 없이 무조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중과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. 읽어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다 나은 인구 중장태를 대책할 강구에서 진주시 발견에 기여하기를 권유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계속해서 통합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? 행정구역 통합은 진주시가 일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첫째, 선거구가 달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부임이 많습니다. 국회의원들도 예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30년간 삼초부시가 통합을 인해서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고 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삼초부 시민들이 잘 아는데 우체 4천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?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. 진주시는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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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